안녕하세요. 중국관광통역안내사 최종이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도시 보셨나요? 영화 속 장첸이 실제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하여 그 시나리오를 무려 50번이나 다시 썼다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이 흑사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두목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리정광이었습니다. 리정광의 두목은 중국 흑사회의 대부라고 불리는 저스입니다. 80년대의 흑사회의 관우라고 불리웠던 우리 리정광과 중국 현시대 흑사회의 시조라고 불리웠던 저스는 놀랍게도 둘 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저스는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흑사회를 만들었다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스의 조직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저스가 있었고 그 밑에는 리정광, 샤페, 샤크, 호최지, 양만토 등 5대 두목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행동대장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서 장체는 리정광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저스가 있기 전에는 흑사회가 없었대요. 개인 영웅주의로 힘이 세면 인정해 주었고 보통 1대1로 맞다이 많이 했대요. 그리고 그때는 힘이 쎄도 그 힘으로 어떻게 돈도 못 벌고 그냥 건달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초스가 등장하면서 흑사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고 조직으로 돈을 쓸어 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체닉 제일 큰 형님 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5년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할빈 공항은 어느 점심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안들이 매개 통로를 다 장악하고 공항 도착 그 게이트 쪽에는 개미 한마디 얼씨 못하게 만들었죠. 한 50명 되는 군인들이 돌격 소총을 쭉 메고 국내선 도착 게이트 앞에 두 줄로 쫙 서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문이 열립니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뒤에는 수십 명의 보디가드가 그냥 그 조수와 함께 유유히 걸어 들어옵니다. 이때 릴위화의 동지 징릉! 하고 릴위화의 동지께 경계! 하고 울려 퍼지자 수십 명 군인들이 경계! 하고 소리치며 거수 경계를 합니다. 이 릴위화의 동지 징릉! 릴위화의 동지 징릉! 중공중앙정치국 상무로서 중국에서는 탑5였습니다. 이 중공중앙정치국 상무라는 지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면 시진핑 아시죠? 지금 시진핑도 중국의 중앙정치국 상무입니다. 지금은 시진핑, 리커장 등등 7명이 중국의 탑7을 이루고 있었고 1985년에는 탑5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할빈을 시찰하려고 내려왔으니까 그 분위기는 더 말할 때 없이 긴장했었죠. 왜서 이 정도까지 긴장하냐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도 상무가 시찰하러 갔었고 흥룡강성 성장기 마주 갔었대요. 상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저 운전하는 친구 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칭찬한 말이 했대요. 그는 나중에 그 시의 시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 저놈이 왜 저래? 일 처리가 그닥지 않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그렇게 뭐 아무 일 없이 차에 올라서 고속도로를 달렸죠. 옆에 앉은 할빈 시장과 기분 좋게 뭐 얘기나 나누고 있을 때 프로 갑자기 쌩! 하고 차 한 대가 초과해버립니다. 미루의 화해는 아야!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차량이 자기 차량을 이렇게 초과하는 건 못 봤죠. 몇 년 동안 그 직위에 있으면서 그런 차량을 못 봤던 겁니다. 오랜만에 쫙! 하고 다른 차가 초과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통 다 도로를 봉쇄했으니까 릴루의 화해는 어이가 없어서 할빈 시장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죠. 중공 탑5가 내가 오는데도 도로도 봉쇄 안했냐? 뭐 이런 표정으로 봤죠. 옆에 있던 할빈 시장은 이미 땀버벅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 표정은 저 봉쇄했습니다요. 제가 어떻게 감히 봉쇄 안할 수가 있겠나요? 뭐 이런 뜻이었겠죠.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거는 뭐 진짜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네, 그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 많은 말들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 불편하니 뭐 이런 표정이나 눈동자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뭐 알아 쳐먹으면 짤리는 거고. 네, 니루의 화해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까 그 흑A888888 그 차량 누구 거냐? 할빈 시장은 너무 긴장했던 탓에 아, 그 차는 저스예의 차량이라고 대략합니다. 네? 저스예? 이를 들은 니루의 화해는 완전 빡쳐서 시장 얼굴을 그냥 쫙 하고 귓샤렉을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저스는 거의 흑사회의 호칭이고 예는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인구 천만 되는 도시 시장이란 작자가 할아버지라고 그 저스라는 사람을 높게 칭하니 완전 열받은 거죠. 중국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높게 불러주면 좋아해요. 이건 한국이랑 또 틀리죠. 네, 그럼 이렇게 국가령도 차량을 초과한 저스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스의 세력은 동북삼성은 물론이고 지금 네몽골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때는 동북이 황제라고 불리었죠. 먼저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시 1980년대 할빈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랑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몸싸움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그때는 그랬답니다. 몸싸움은 무술연습으로 간주했고 싸움나서 때리면 치료비를 물어주면 끝! 대신 때려 죽이면 사형이고 심지어 사람 팔다리 자르는 것도 불법이 아닌데 말도 안되는 작은 일이 엄청 중락에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초스가 공란에 잡혔는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얘는 제일 위에 뽀스니까 신변을 완전 깨끗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자꾸 죽여라 이렇게 암벽을 가하니까 그래서 죄명을 씌운 게 유망죄였습니다. 유망이라는 건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으면 유망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카사노바라고 하나요? 조스는 그 시절 대낮에 할빈 시내를 싸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여자를 보게 되면 부하를 시킨답니다. 차에서 부하가 내려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협상했대요. 마이 위엔 죽였으니까 조스랑 하룻밤 어떠냐 이거는 1980년대 할빈 시위입니다. 그때 보통 직장인 월급은 180엔 좌우였고 만원이면 보통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거절하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보통 다들 다 그냥 오케이 하는 거죠. 그때 전해지는 말은 조스의 예예조신랑 조스는 밤마다 새신랑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뭐 뉴망이 아니라 황제 아닙니까? 그때 법으로는 이 뉴망죄도 엄중하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조스는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은 죄로 사형을 맡게 됩니다. 둘째 이 시대에는 칼총포 집단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칼총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여기서 포는 뭐냐? 포는 이런 총입니다. 소총인데 길이를 좀 줄여서 사용했대요. 작업할 때 이런 포를 옷 안에다가 감추던가 아니면 전문 포자료를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작업했대요. 이런 폭군들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할빈 제1폭군은 바로 장첸이 두목인 리정광이었습니다. 지금도 할빈에는 흑사회 사람들을 폭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포를 쓰고 조스는 1948년생입니다. 그의 집은 할빈이 한 시골이었어요. 17살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나와서도 도적질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도적질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있었고 1970년에 나와서 1973년에 또 도박 마장하다가 또 들어갔대요. 그러다 1975년에 나와서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조스는 맨날 저녁 술 처마이고 부인을 때렸고 그 부인은 참다참다 못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대요. 근데 조스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구속도 안됐대요. 그 시대의 법은 참 그 후 조스의 부친이 죽었대요. 형제 몇 명이 재산 분배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답니다. 조스는 주방에 들어가서 식칼을 갖고 나와서 자기 왼손 식지를 잘랐대요. 나 이런 또라인데 어떻게 한번 해볼테냐 이런 뜻이었겠죠. 여기서 육형제는 겁을 다 먹고 포기했죠. 넷째인 조스가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산을 차지하고도 종도적으로 살았으니까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러다 1980년에 같은 종도적인 신고로 공안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공안이 수갑을 척 채우자 조스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진짜 다시 감옥에 가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뭐 눈물에 콧물 막 흘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조스의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경력이었대요. 그래도 공안이 안된다고 하자 조스는 주방에 들어가서 식칼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안이 어 이 자식 봐라 하고 총을 빼는 찰나에 그는 공안이 앞에서 자기 오른손 식지를 잘랐답니다. 그리고 공안한테 나 이제 두 식지도 없으니 이제 도죽질을 못한다. 한 번만 봐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그걸 본 공안은 살짝 쫄았는지 어쨌는지 한 번 봐줬다고 합니다. 그 뒤 조스는 진짜로 다시 도죽질을 안 했다네요. 맨날 백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의 집 부근에서 건축을 한창 진행했는데 그 건축재료를 자꾸 또 종도족들이 자꾸 도적질해갔대요. 그 건축 책임자는 할 수 없이 조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악명도 좀 높고 종도족도 많이 해봤기에 뭐 종도족 잡으려면 종도족을 찾아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조스는 건축업에 발을 들여넣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건축하는 건 있었지만 전문 철거하는 사람은 없었죠. 한국 깡패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이때 조스가 나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원래 양아친이 저런 사람들 쫓아내는 데는 자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 사회에서는 조스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어 그는 용화 건축회사의 일원으로 되었으며 예전에 그 사회에서 뭐 친했던 건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고 공무원 대접도 받고 할 일 없던 그 백수 건달들한테는 그냥 꿈이 직업이었죠. 이때 많은 건달들 그를 따랐지만 다 그냥 쪼무래기들이었어요. 또 그중에 골치 아픈 할머니가 있었대요. 건축회사에서 협상하러 가면 그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가 뭐 시카를 갖고 나와서 난리에 난리를 쳐서 이 한 집 때문에 전체 건축이 빌어진 거죠. 조스가 안에 있는 사람들 부르자 또 할머니가 막 시카를 갖고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그때 조스는 그 할머니 시카를 뺏어갖고 그냥 확 그냥 어땠을까요? 네 바로 자기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시카를 자기 손가락을 건네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손가락을 자르게 되면 이사 안 가도 돼. 그 손가락을 받은 할머니는 기절해서 넘어지더랍니다. 다음 초스는 부하를 보고 집안을 부수라고 명령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밤에 가만히 찾아가서 돈을 또 찔러주는 거죠. 이 돈 받고 나가라. 아니면 밤에 보면 진짜 죽인다. 근데 이 돈 받은 건 비밀로 해라. 어디 가서 발설하게 되면 진짜 죽인다. 뭐 이런 거죠. 병주고 약주고 제일 다루기 힘든 이 한 집만 해결하게 되면 다른 집들은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다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통 사람들도 있고 또 건달 조직도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관광통역안회사 최종일입니다. 이런 건달 조직들은 싸움에선 앞뒤를 안 가리고 싸웠대요. 얘네는 보통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도시에 가서 활동하기에 일을 치게 되면 또 다른 도시로 도망치면 되는 거죠. 중국 땅덩어리가 웬만큼 커야 말이죠. 이럴 때는 건달들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대요. 포를 그냥 머리에다 겨누고 먼저 분위기 제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들 나가라죠. 이 동생들 앞에서 체면을 줘야지 이것도 체면을 안 주게 되면 죽기 살기도 달려들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 나가면 얘기를 합니다. 아우야 나는 너랑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목숨 걸어 온 것도 아니다. 만약 네가 이 주민들을 다 철수시키면 너한테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뭐 집도 줄 수 있고 너는 너의 이 구역에서 자리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구역이 운수업을 독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운수업이란 뭐 택배업이라던가 택시사업 뭐 이런 거 있었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나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이죠. 보통 이렇게 되면 대부분 두목은 다 그냥 오케이 합니다. 왜냐면 뭐 굳이 쌈에서 이 건을 챙겨봤자 그걸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초스 밑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자기 구역도 챙길 수 있으니 그냥 다들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수법으로 초스는 주변에 많은 건다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노 하게 되면 밖에 데려온 부하들이 들어와서 싹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죽여버리면 그 소문은 다 퍼져서 그냥 다들 그냥 초스가 왔다 하면 그냥 다 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그는 4대 직속 행동대장 중의 하나인 무어레이를 갖게 됩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5명은 자기 조직을 갖고 있는 두목이고 이 무어레이는 초스의 직속 행동대장으로서 보디가드 역할이죠. 온갖 나쁜 일을 도맡아 하다가 나중에 공안에 잡혀서 50년간 감옥살이를 했답니다. 헐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 바뀌었겠네요. 이건 나중에 공안에서 나온 그 할아버지 된 모습인데 노숙자로 생을 마감했대요. 여기 몸통이 청룡이 인상적이죠. 흑사회에서는 이 문신이 신분을 나타낸답니다. 행동대장 정도이면 이 정도 청룡이고 한계지역 보스 정도여야 이 룡이 목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몸통도 점점 더 크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초스는 악명이 높긴 해도 주위에 쓸만한 행동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리정광 샤오페 이런 엄청 센 두목을 받게 되고 여기서 샤오페이와 리정광은 신분이 좀 독특했습니다. 얘네는 완전히 초스 밑에 직속부하는 아니고 자기들 조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청부살인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그야말로 킬러 조직들이죠. 초스는 번마다 샤오페랑 리정광 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 페이를 지불해야 했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정광 입니다. 그는 의리도 있었고 싸움에선 엄청 잔인했대요. 그리고 키는 작았지만 몸은 엄청 날렵하고 초스의 천안은 리정광 이 다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랍니다. 초스가 모레 리정광 샤오페 얘네를 접수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주위에 있던 그나마 덩치가 큰 조직들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8만 위연되는 일거리를 사들여서 18만 위열에 팔았고 그리고 340만 위엔이 일거리를 협박하여 400만 위엔을 받아내는 이런 작은 작업들 돈 안되는 작업들은 밑에 부하들한테 주고 큰 작업은 자기가 직접 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장악하여 그는 25개의 조직을 갖게 됩니다. 이 25개의 조직들은 서로 같은 버스 밑에 있으니 서로 싸움도 피할 수 있고 자기 구역에서 자리세 받고 운수업을 독점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잠시나마 그래도 조용한 태평시대를 누릴 수 있었죠. 조선은 이때 이미 농화건축회사의 부회장까지 올랐죠. 회장은 공산당에서 파견하고 부회장이 제일 높은거죠. 이제 뭐 희미나 정치나 두려울 것 없던 그는 할빈으로부터 우수기업인이란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는 개혁개방이 금방 시작할 때라서 나라는 이런 우수기업인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많이 봐주는 정책들이 많았죠. 당연하게 할빈시 정부 고층 간부들은 초스랑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이 소중한 기회를 더 꽉 잡게 됩니다. 뇌물을 막 퍼주기 시작했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중국이 개혁개방식이니까 이 위에 있던 고위 간부들은 처음으로 뇌물을 받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달달함에 그냥 푹 빠지게 되어서 그냥 뇌물만 주면 해달라고 하는 다 해줍니다. 이미 시대를 벗어나서 정치 힘까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흑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흑사회는 현 시대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한테 달라붙은 고위 간부들은 9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할빈을 넘어 3,800만 인구를 지닌 흥룡강 에서는 조스라는 이름을 말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동북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네몽골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답니다. 이런 사회환경이니까 영화에서 뭐 니네 누군지 아니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를 매우 중요시한거죠. 그때 아마 리정광이 오린팔이었던 장천도 그 이름을 대게 되면 다들 알아서 벌벌 떨었던거죠. 그러면 오대두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크 1987년에 쇼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타짜인데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게 되면 자기 손가락을 걸었대요. 한개 손가락이 오만원이고 근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니까 밖에 있는 부하들을 불러서 배를 쑤시게 되었죠. 그리고 공안에 잡히게 되었는데 이 초스는 예전에부터 쇼크를 많이 주의해봤죠. 얘는 타짜인데 이 할빈신에서 감옥에 무려 여덟번이나 들어갔대요. 그리고 주위에 엄청 큰 행동대장들을 많이 거뜨리고 있었고 초스는 이 쇼크를 공안국 인매력을 통해서 빼주게 되었고 쇼크는 초스를 따르게 된거죠. 허우체즈 본명은 허우에타워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항상 이 지팡이 두개를 갖고 다녔대요. 어릴 때 또 괴롭힘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에 참담 참다 못해 이 지팡이로 상대를 찍어놓았죠.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두려운 그 시선으로 허쇄조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이 시선에서 처음으로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즐기게 되었고 한 번 붙게 되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평생 불구인데 이판사판이겠죠. 그렇게 독하니까 싸우니까 이름이 날리게 되었고 그 주변에도 이 건달들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인두 거우팅이라고 당시 그 할빈에서 제일 큰 나이트를 운영했었죠. 또 나이트를 운영하니까 이런 흑사회사 사람들이 많이 따른거죠. 샤오페이 본명은 천지앤빙입니다. 얘는 조퍼보다는 양아치에 속했죠. 그는 돈을 주면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팔을 끊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가격강색이 가격포를 가지고 돈만 주면 무교도 죽이는 이런 독하는 놈이었죠. 양만토 본명은 양덕왕입니다. 여기서 양만토는 찐빵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찐빵으로 호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건달들 모아서 해결사였습니다. 얘는 유일하게 조스 밑에 안 있었고 조스도 양만토는 체면을 줬다고 합니다. 리정광 제일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조스의 천하를 리정광이 다 만들어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조선족이죠. 리정광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힘들다는 대학교도 졸업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거의 부하가 잡혀갔대요. 때마침 그때 혼자였던 리정광은 혼자서 구하러 갑니다. 놈들 소굴에 도착하니까 적수는 20명이 넘었대요. 나 오늘 나의 부하를 구하러 왔는데 나 얘를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적대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늘 나는 얘를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이에 리정광은 그냥 자기 손을 여기다 놓고 칼을 갖고 리정광이 왼손이면 되겠냐 하고 그냥 내리치었대요. 이 내리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막았답니다. 그리고 그의 의리에 감동해서 그 부하를 놓아줬답니다. 1991년에 조스가 잡히는 순간에 유일하게 리정광한테만 도망치라고 알려줬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리정광은 조스한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결국 리정광은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북경에서 또다시 큰 세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준비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5대 두목이 서로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해봐요. 자 이제 5대 두목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더 상세한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대신 제일 확실한 그 내용을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사실 얘들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은 너무 많고 또 뻔한 사실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초수 밑에 25개의 조직이 있었죠. 다들 조용하게 자기 구역이나 지키고 있는데 세력이 제일 큰 이 5대 두목들은 조용한 날들이 없습니다. 1988년 4월 할빈 청년국민학 영화관 앞에 한 50명 되어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영화표 구매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었죠. 이어서 건달 4명이 흔들 흔들 걸어와서 제일 앞에 줄 서있는 사람들 보고 야 뒤로 꺼져 라고 합니다. 뒤에 사람들은 당연 항의하겠죠. 뭐야 당신들 줄 서야지 너희 형님이 누구지 알고 쇼핑 라고 들어봤냐 다들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뒤로 갑니다. 근데 이때 영화관에서 어이 쇼핑 나발 이고 뒤에 가 줄 서 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어서 그는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너 너 여기가 누가 봐준 지 알아? 리 정광 형님이야 어허 리 정광 리 정광이 봐주면 나 쇼핑 안중에도 없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달려들어서 그 영화관 직원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쇼핑 는 그 5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직원이 발뒤꿈치 아킬레스 건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리 정광 패거리가 도착했을 땐 쇼핑 다 도망치고 없을 때였죠. 전쟁이다! 하고 리 정광은 애들 모두 집합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삐삐삐삐 삐삐삐삐 하고 삐피지가 울리게 됩니다. 척보니 쇼스였죠. 전화를 걸어보니 어 요즘 공항구 국장이 조용하게 지내란다. 좀 참아. 내가 쇼핑 한테 전화해서 그 직원을 충분하게 배상해줄게 라고 합니다. 쇼스의 부탁이니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리 정광과 쇼페인은 원수를 지게 됩니다. 큰일인가요? 별 큰일도 아닌데 이런 흑사회 사람들은 그냥 뭐 패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평생 불구로 만들어 놓네요. 한 번은 또 짱시산 이란 사람이 있었죠. 얘는 아마 전에 조스랑 인연이 좀 있었겠죠. 한 술자리에서 곁에 사람들 조스의 영웅 얘기를 하자 이 짱시산은 야야 조스가 뭔데 걔 뭐 영웅 인줄 알아? 내랑 예전에 몇 번 만났는데 걔 그냥 존도족이야 존도족 바로 이 한마디가 낮에 새가 들었는지 밤에 쥐가 들었는지 조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조스는 곧바로 리정광을 시켜 짱시산을 잡아왔죠. 다음 또 한바탕 먼지나게 때려 엎었고 조스가 옵니다. 짱시산은 무릎을 꿇고 조거 즉 조형님 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니가 조거라면 내가 받아줄 텐데 지금은 조거가 아니다 라고 존나게 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짱시산은 조스예 즉 할아버지 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호칭은 조스예 가 되었습니다. 1988년 6월 웬신란 이란 건달이 있었는데 얘는 리정광이 부하였습니다. 그는 마디얼 나이트에서 춤추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셔페이 랑 붙었대요. 이번에는 셔페이 쪽의 사람이 맞았대요. 셔페이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이 웬신란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도망친 이 웬신란은 리정광한테 알렸고 리정광은 조스를 찾아가게 되었죠. 형님 이 셔페이 또라이 저번에 봐줬는데 또 이리 지랄이네요. 저번에 제가 손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정광이 이 정도로 말하자 조스는 당연 면목을 봐줘야겠죠. 하지만 셔페이 사이코패스 성질을 잘 알고 있던 조스는 너희 둘 이래 내가 직접 나서긴 난처한테 너한테 돈을 주어서 후원할게. 셔페이는 사이코패스라서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너희가 당할 수 있다. 명심하라. 라고 합니다. 리정광은 부하들을 시켜 두달동안 수소문 끝에 셔페이 행적을 찾게 됩니다. 그때 셔페이는 몇맹이 부하들만 데리고 고향에 가서 결혼식에 참가했대요. 그 결혼식에 가서 리정광은 셔페이를 잡아내게 됩니다. 한바탕 겁나게 뚜둑에 패고 리정광 앞에 데려옵니다. 우리애들 저번에 손해본거 어떻게 할까? 라고 문자 셔페이는 요번에 내가 맞았잖냐 그럼 공평하게 되가 아이가 라고 대답합니다. 허 오늘 마냥 너가 나를 잡았다면 나를 그냥 가만히 놔줄거냐 라고 하면 팡 하고 오른쪽 다리에 포를 쏩니다. 그리고 아파서 나 뒹구는 그 셔페이 왼쪽 발목에 아킬레스 끈을 끊어놓고 그것도 성취하나 그의 오른손을 권총으로 내리쳐서 뼈라귀를 산산쫓아나게 해놓습니다. 그 왼쪽 손으로 똥이나 닦으시오 뭐 이런거겠죠. 셔페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모든 부하들을 풀어서 복수할 기회만 노립니다. 얘네 전쟁은요 며칠 몇시에 어디서 만나서 한번 확실하게 붙자 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습이죠. 기습 왜냐면 실력들이 다 비슷비슷 하니까 누가 운수 안좋아서 먼저 잡히면 그냥 그러던 중 셔페이 부하 루장과 장송린은 나이트에서 리정광이 부하 허우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쁘게 생긴 여자한테 500위원을 주며 야 저 허우광을 꼬셔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허우광이 옆에는 조직원들이 많았기에 자기네 두 명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죠. 그 여자는 술 두 잔을 갖고 허우광한테 갑니다. 오빠 나 게임에 걸려서 끓였는데 한잔만 함께 할까요? 헐 이런 개수자 1980년대부터 있었네요. 어쨌든 그들은 술 좀 마시다가 여자가 함께 나가자는 말에 이게 웬떡이냐 싶어서 허우광은 미끼를 그냥 덥석 물게 되죠. 함께 나와서 택시에 오르자 거기엔 루장과 장송린이 있었습니다. 하 택시 안에서 그냥 칼로 마구마구 쑤셔넣습니다. 독한 건 말이죠. 이 독한 건 그렇게 칼을 많이 맞고도 허우광은 병원에서까지 살아있었답니다. 리정광한테 형 저 루장과 장송린이 이렇게 했어 라고 고자질까지 하고 목숨을 거두었대요. 리정광은 부하들을 총동원하여 루장과 장송린을 찾게 되는데 루장은 이미 다른 도시로 도망갔고 장송린을 겨우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이미 12월이었고 할비는 중국이 얼음도시라는데 걸맞게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장송린을 성화강에 잡아간 후 성화강 얼음 위에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리고 장송린을 박줄로 꽁꽁 묶은 후 그 얼음구멍에 넣었다가 좀 지나고 다시 빼고 포이 뒷면 아시죠? 네. 그걸로 오른손이 손뼈다구를 딱딱딱딱 다 내리쳐서 다 박살납니다. 또 그리고 얼음구멍에 넣고 또 좀 있다가 또 빼고 왼손을 또 다 박살내고 이거를 삥탕후루를 만든다고 이름까지 지었답니다. 리정광도 독하죠. 그렇게 놀다가 장송린이 숨을 거두자 얼음구멍 안에 버렸답니다. 여러분 느꼈나요? 얘네들 싸움은 처음엔 그냥 뭐 다리 하나 불구로 만들던 대로부터 살인애까지 점점 잔혹해지죠. 다음 해부터는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초 쇼커 기억하시죠? 네 그 타짜 그는 부하 왕쇼위하고 짱광웨이 함께 한 호텔에 묵게 됩니다. 이 호텔은 말로만 그냥 사슴급 호텔이지 사우나 하고 아가씨 노는 장소거든요. 웨이터 보고 쇼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저번에 다른 술자리에서 쇼멸 라는 애가 몸을 아주 날렵하게 흔든다고 들어서였죠. 그러자 웨이터는 난처해하는 얼굴로 아 죄송한데 다른 애를 들여오면 안될까요? 쇼멸가 지금 예약하는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이에 쇼커는 욱합니다. 니네 누군지 모르니? 예약이고 나발이고 지금 빨리 데려와! 쇼커 형님 모를 리가요. 사실 호체즈가 예약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호체즈 그 성질 야 우리 다 같은 조직이야 빨리 데리고 와 쇼멸 찾으면 호체즈가 지금 이쁘하는 중이라고 해 라고 합니다. 그렇게 쇼멸는 쇼커방에서 서빙하게 되었고 호체즈의 오른팔 마룽이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알고보니 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호체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마룽을 시켜 나이트룸으로 쇼멸을 데리고 오라고 한거였죠. 마룽이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매니저를 때려놔요. 곁에 웨이터가 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니 금방 끝나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인연이 우리 형이 뭘로 보고 얼쏘 먹으란 말이야 또 빵 하고 옆에 웨이터까지 패기 시작합니다. 얼쏘란 중국어인데 중고 뭐 이런 뜻이죠. 얘네는 자기 체면 때문에 뭐 창녀도 당일에 제일 처음으로 그래야 된다네요. 참으로 알 수 없는 규칙이죠. 어쨌든 뭐 때리고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니 쇼크의 두 부하인 왕쇼위와 장광외가 나와봅니다. 쇼멸가 쇼크한테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맞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자 장광외는 니 누기야 라고 묻습니다. 내 인두 거우팅 청룡 마룽이다. 인두 거우팅은 허취즈가 영업하는 할빈에서 제일 큰 라이트이고 청룡은 마룽이 문신을 가리킵니다. 얘는 온몸에 청룡 문신이 있는 마룽이라는 자이고 또 쪼파무 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백호 문신이 온몸을 감싸대요. 허취즈는 이 둘을 쪼칭롱 유파이후라고 왼쪽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엔 백호가 있으니 내가 뭔들 무섭겠나 라고 다닌답니다. 하하 그 쩔뚝이 부하구만 하고 짱광웨이는 콧방귀를 끼면서 받아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되자 마룽은 주먹을 날려서 짱광웨이를 날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쪽이 시원해서 보니 왕시오위가 칼로 배를 쑤신 거였죠. 그리고 병원에 옮겨져 목숨은 구했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른팔이 칼침을 맞았다는 소식에 조시원 전원을 집합시켜 쇼커를 치러갈 준비를 합니다. 포체즈는 나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니 수하에 진짜 센 주먹들이 많았죠. 쇼커는 겁을 먹고 초스를 찾아갑니다. 초스에 이건 저희 벤츠 차키에요. 이걸 드릴테니까 어떻게 한 번만 살려줘요. 하고 청을 듭니다. 이 차가 바로 나중에 초스가 중앙 용도를 초과한 벤츠입니다. 그 당시 전 할빈에는 벤츠가 딱 두대였는데 할빈 시장한테 한대 있고 쇼커한테 한대 있었는데 지금 초스한테 바쳤죠. 이때 초스는 벤츠를 봐서라도 도안은 줘야겠는데 자기 입김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체즈는 성격이 원래 괴팍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지팡이로 냅다 찍고 앞뒤를 안 가리는 또라이 중에 생 또라이 니까 말이죠. 그때 그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 개가 나서면 해결할 수도 있겠다. 네 그 사람은 바로 리정광 이었습니다. 이 리정광은 의리를 생명같이 지키고 또한 너무도 잔인하여 흑사회 사람들은 리정광 이라면 존경 하면서도 또 무서워하는 쪽이었죠. 이어 리정광 조직원 50명을 데리고 인두 거우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형님 저 리정광 이라고 부릅니다. 허최즈는 천하의 리정광 이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자 삽시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오늘 철스의 부탁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의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마 위엔 치료비로 하시고 어떻게 제 체면을 봐서라도 마무리 합시다. 이어 허최즈는 음 다른 누가 와도 진짜 철스가 와도 안 먹혔을 거다. 근데 리정광 이 와서 얘기하니 체면을 줘야지 라고 이 일은 끝납니다. 시간이 흘러 셔페이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다리를 못쓰게 된 셔페이는 철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형님 하고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리정광 보다 제일 처음 그 나이트에서 너랑 시비붙은 왼신란 문제니까 그 왼신란 어떻게 하는 건 나는 반대를 안하겠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펴서 셔페이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셔페이는 이렇게 하니까 5만원을 주겠다는 줄 알고 5만원어치 총과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왼신란 집을 들이치게 되는데 왼신란은 집에 없었고 그 형수와 가족들이 집에 있었대요. 셔페이는 총으로 왼신란 형수와 그 가족을 모조리 쏘서 죽이고 나와서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왼신란은 겁을 먹고 직접 셔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러 했답니다. 하지만 셔스 집 부근에서 매복해 있던 셔페이한테 잡히게 되었고 총격전도 있었고 도망도 쳤지만 결국엔 잡혀서 머리에 총 맞게 되었죠. 셔페이는 왼신란을 죽이고 셔스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셔스는 돈? 뭔 돈?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다고 했어? 형님 저번에 손으로 이렇게 5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에이 동생아 그건 오케이 한거지 내가 언제 5만원 준다고 했나 이게 오케이야 나 원래 오케이를 이렇게 해. 헐 셔스가 자신을 갖고 노는걸 이제야 눈치챈 셔페이는 너무도 열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직은 이미 리정광한테 공중분해되었고 힘도 없으니 할 수 없이 참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셔페이는 고디대금업자한테서 5만원을 빌려 킬러랑 총이랑 가득 준비했는데 이제와서 초스가 나몰라라 하니 어쩔 바를 모릅니다. 숨어서 지내야 했죠. 이 고디대금업자들도 킬러 조직이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자기 장기를 다 바쳐야 되니 맨날 도망치는 거짓인 셰가 되었죠. 칼빈에는 제일 큰 규모의 싸움 루오마호 다수의 핀이라고 일어납니다. 루오마호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제일 큰 싸움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개발구였죠. 류산이란 사람이 철거를 맡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초스는 욕심났던 거죠. 이 류산이란 이 류산이란 사람은 초스가 무조건 와서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게 됩니다. 바로 양만토라는 사람입니다. 양진빵이죠. 근데 얘도 실력이 당시 어마어마 했대요. 얘는 밑에 사형을 받은 행동원들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초스 밑에 안 있었대요. 싸움은 많이 하였는데 초스랑 상관이 없어서 아직 초스랑은 원한 같은 거는 없을 때죠. 류산은 양만토한테 양만토씨 제가 만이천위원을 죽였으니 가서 초스의 머리를 따오시오 라고 합니다. 양만토는 피씨 웃으면서 만이천위원 갖고 초스의 머리를 사려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네 죄송합니다. 써봤어요. 그럼 얼마면 되겠소? 내가 초스랑 원한 있는 사람을 모두 모아서 돈은 얼마든지 구해보겠소. 날 백만원 줘서 초스를 죽였다 하자. 그럼 그 뒤에 내가 그 돈을 써볼 목숨은 남아있을까?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초스 곁에 니정광이 있는 이상 희망이 없어. 걔 요즘 쇼페이를 잡고 조직이 더 커져서 몇백 명이 된다던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어 류산은 그럼 그냥 와서 지켜주면 안 될까요? 요번 철거일 다 끝나면 10만원을 더 드릴게요. 이러자 양만토는 흔쾌히 승나겠죠. 초스가 제 아무리 쐬도 요만한 일로 나랑 뭐 붙자고는 못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스는 리정광과 또 수하의 부하들 데리고 양만토를 찾게 됩니다. 양만토야 류산이 나한테 얼마나 줬냐? 12,000위원 받았어 형님 내가 5만위원 주겠으니까 가서 류산이 목을 쳐라 에이 형님 나한테 의뢰를 준 소중한 고객님이 목을 따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 누가 다시 내한테 일을 주어? 아시면서 왜 이러시나? 바로 이때 탕! 옆에 있던 리정광이 술잔을 테이블에 확 놓쳐 그리고는 내 리정광이요 어떻게 해결방법 좀 생각해봐 오 할빈 제일 폭군 리정광이 잘 알고 있지 그럼 처스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나를 2만원 주게 되면 내 쟤네도 이래 관계하지 않겠어? 지금 그냥 갈게 잠깐 이 조용한 정적이 흐르다가 처스는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근데 내 지금 현금이 만원밖에 없다 이걸 갖고 끝낼까? 양만토는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얘는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가운데서 그냥 2만위원을 벌었네요 이때 2만위원이면 40평짜리 큰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죠 이어 리정광은 자신이 직속부하 93명을 데리고 류산을 치러 갑니다 류산은 할비인 사람은 아니었고 중국 남방 쪽에 아주 큰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뒷돈을 아주 크게 들여서 겨우 얻어낸 철거업이었죠 얘도 몇십명이 부하를 데리고 북상하였는데 리정광과는 못 비기죠 싸움에서 리정광은 항상 제일 앞에 있었대요 그리고 리정광이 칼을 뽑거나 포를 쏴야 전쟁이 시작한대요 이번 전쟁은 엄청 큰 규모로 진행했답니다 거의 200명이 되는 건달들이 서로 뒤엉켜서 막 칼부림을 하고 포를 쏘고 이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12명이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답니다 이번 싸움이 더 치열했던 원인은 남쪽 건달들이 북쪽에 와서 설치니까 얘네들 따끔하게 교육을 안 시키면 북쪽 흑사회의 체면이 구겨진다 라고 생각해서 납니다 결과는 리정광 패거리 승리였고 류산은 죽었답니다 이렇게 초스와 리정광의 이름은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때 초스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열어서 보니 쇼페이가 보낸 거죠 편지에는 초스야 내 너한테 일주일한 시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오마이웨을 나는 안 주면 두 번째 왼신한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합니다 편지를 본 초스는 피식 웃습니다 그럼 초스는 어떻게 이 쇼페이를 대처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초스는 그 편지를 보고 피식 웃으면서 자신이 벤츠에 앉아 어디로 향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바로 경찰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빼긴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소장님 이거 쇼페이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 편지 하나면 공갈죄로 금방 잡아넣을 수 있어 지금 넣어줘? 네 소장님 제가 또 선물 하나 갖고 왔죠 저번에 그 왼신란 미제 사건 있죠 얘가 죽인 겁니다 증거자료들도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오호 그래? 땡큐 덕분에 또 한 건 하게 됐네 경찰서장은 살인사건 몇 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합니다 초스는 경찰한테 고자질하여 경찰의 힘으로 쇼페이를 제거합니다 이건 초스가 자주 쓰는 수법이고 또한 초스가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1990년 6월 10일 경찰은 쇼페이 거처에 들이닥쳐 그를 잡게 됩니다 쇼페이는 총사를 판결받고 즉시 실행됩니다 1990년 8월 2일 초스는 마디얼 거우팅에 도착합니다 웨이터 보고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라고 합니다 초스는 그때 어디로 가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만 했고 제일 비싼 거를 먹어야 했으며 또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10분 이내로 그 자리를 비워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건 다들 그렇게 습관됐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술 먹던 사람은 다름 아닌 허최즈의 오른팔 우베코인 쪼판무였습니다 쪼판무는 저번에 그 청명 마룽이 칼맞은 사건을 초스가 리정광을 시켜 아무 일 없이 해결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죠 웨이터는 쪼판무한테 들어가서 베커형 저스 얘가 갑자기 왔다네요 자리 좀 비켜져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싸가지 봐 하며 맥주병을 웨이터한테 뿌렸대요 웨이터의 얼굴은 그 맥주병을 맞고 피범벽이 되었죠 그렇게 나가는 웨이터를 보고 초스는 살짝 당황합니다 이거 뭔 또라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또라이가 있나? 그러고는 함께 온 일행들을 쓱 봅니다 누가 나서겠냐 이런거죠 그중에 쇼크의 부하인 왕쇼슈가 있었네요 기억하시죠? 그 육회에 나온 허쇠즈의 왼팔 그 마룽의 칼로 쑤셔버린 쇼크의 부하였죠 왕쇼슈는 초스한테 잘 보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왕쇼슈는 드디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초스의가 오면 자리를 내야지 뭐하냐? 너네 누구야? 하고 묻습니다 왕쇼슈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그 칼로 쑤신 마룽이 패커디들인데 혼자서 또 하필이면 쳐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왕쇼슈는 대충 얼버버리며 어서 나가려고 돌아섭니다 그때 쪼판무랑 함께 술 마시던 곁의 사람이 왕쇼슈를 알아보고 쪼판무한테 알려주죠 어허 왕쇼슈 자기 발로 찾아오는구나 야 잡아 내가 아주 저기 회를 떠서 먹을 테니 그렇게 왕쇼슈는 우베코한테 잡혀서 처참하게 죽게 되죠 초스는 그냥 갑니다 자신이 부하의 부하인 사람이랑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받죠 자신이 아지트에 와서 어떻게 저 우베코 놈을 잡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쇼크가 몹시 화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초스에 왕쇼슈 어떻게 하죠? 저 쪼판무랑 무조건 죽여야겠습니다 그 변태의 왕쇼슈을 살아있는데 가죽을 벗겼다네요 알았다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쇼판무랑 그 패거리들 모두 죽여 이튿날인 8월 3일 쇼크는 15,000위원을 주고 전문 해결사 2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베코 쇼판무의 저택으로 찾아가서 그를 향해 포를 쏴서 처치해버리죠 드디어 시간이 흘러 1990년 8월 10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할빈 공화국에서는 비밀리에 40일 동안 초스의 조식을 조사한 뒤였죠 그 소식도 초스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때 무서울 게 없었던 초스였기에 위쪽에 뭐 전화 몇 통이면 해결될 줄 알았죠 사실 그때의 그의 백은 흥룡강성을 넘어서 북경 중앙에까지 영향력이 들어갔으니 더욱 무서운 게 없었겠죠 그의 백들은 그를 어서 도망가라고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난 뭐 사람 죽인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뭐가 두려워서 도망가라는 거지? 이건 사실이죠 그는 제일 위층의 그 보스니까 주변을 완전 깔끔하게 전개하여 이 꼬투리 잡힐 것도 없었죠 그런데 공산당 탑5를 건드렸잖아요 여번엔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귀띔을 받게 됩니다 이어 초스는 할빈 공화국 국장한테 전화합니다 국장님 저번에 차를 초과한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돈은 얼마다 써도 좋으니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글쎄 그 자네가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국장님 예전에 그 술 마실 때 고속도로 건설 비용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셨죠 10억이면 됩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중앙에 있는 그 분이 화가 좀 풀리게 될까요? 음 그만하면 성의가 전달될 것 같기도 하네 이쪽으로 먼저 오게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오늘 결제할 수 있으면 인감도 가지고 오고 조스는 의기양양에서 그러면 그렇지 돈으로 해결 안 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출발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문으로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눈치 하나로 지금껏 올라온 조스는 아이고 일이 잘못됨을 느낍니다 그는 서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랑 그 친분이 제일 높은 부서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는 부서장을 보자마자 부서장님 저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부서장은 그동안 친분을 봐서 쓰라고 합니다 조스는 급급히 전화기를 들고 어디에 전화했을까요? 뭐 위쪽이 그 영도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한테 전화해서 뭐 이별 인사 했을까요? 네 다 아닙니다 그는 리정광한테 피피를 쳐서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는 부서장한테 인사하고 서장실로 들어가서 잡히게 되죠 조스가 잡히고 공안국 특수무장경찰들은 인두거우팅으로 가서 포위합니다 웨이터를 시켜 조스가 허취저를 나오라고 한다고 전합니다 이미 대낮부터 술에 푹 절어있던 그는 조스가 나오라니 아무 의심하지 않고 나갑니다 허취저를 잡고 그 경찰들은 나이트 안으로 쳐들어가서 그의 조직원들을 싹 다 잡게 되죠 다음 양만토인데 이미 그 양만토의 집을 샅샅이 장악한 무장경찰은 명령이 떨어지자 쳐들어가서 양만토 일당을 제압합니다 그의 일당들은 원래 그 사형선거를 이미 받은 애들이 많았기에 경찰들은 조금만 항의하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양만토를 제압할 때 발포하여 두 명이 건다를 즉시 사형하였다고 합니다 눈앞에 두 명이 죽게 되자 다른 애들은 투항합니다 쇼커를 포위한 경찰들은 허탕치게 됩니다 쇼커는 이미 변방도시로 피난갔었죠 이번 행동을 알아차리고 간 건 아니고 저번에 그 우베코 조 반무를 죽인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피신했었죠 공안은 초스한테 협조를 부탁합니다 초스는 쇼커한테 전화를 걸어 이쪽 경찰 쪽의 일은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냥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초스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 쇼커는 아무 의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오는 길에 잡히게 됩니다 초스의 25개 조직 부목들은 19명은 잡혀서 총살 맞았고 그 중 6명은 도망쳤습니다 초스는 제가 1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은 유망죄로 네 총살 맞게 되었고 초스의 그 비피 한통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리정광 있잖아요 네 도망치게 되는 거죠 초스는 총살 맞기 전에 한마디 했답니다 나의 짧은 인생 이걸로 만족이다 이때 그의 조직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리정광은 북경으로 도망치고 그의 수하의 제1행동대장이었던 장첸은 밀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중한 거죠 장첸이 형님 리정광은 북경에서 또다시 세력을 키우게 되었으며 중국이 심장인 이 북경이 흑사회를 또 장악하게 됩니다 리정광이 북경에서의 그 활약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재밌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